자 그러면 아우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그럼 폐배터리는 지금 약간 주도 테마 주도 섹터로도 좀 후순위로 밀려났다라고 두 분은 판단하시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뒤에 하이브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시간이 30초 1분밖에 없어요 하이브 좋다 안좋다 OX만 들어볼게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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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하이브는 또 두 분 다 좋다 폐배터리 를 뒤로 할걸 그랬어요 하이브가 두 분 다 좋다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게 하이브 이제 갑니까 그럼 이상균 비사님 짧게만 네 그 뷔가 솔로 앨범이 9월 8일날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실적 정말 잘 나왔고 대신에 기술적인 흐름이 한 25만에서 30만원의 박스권에 좀 갇힌 흐름인거 같아요 그래서 30만원의 박스권 상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개선되는 회복이 필요한데 그거는 좀 위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게 아닌가 이상입니다 민재기 팀장님은요? 네 저도 9월달에 이제 위버스를 유료화시키는 수익화 모델 이 부분이 나온다면 이제 없던 숫자가 새롭게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좀 9월달 이후로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가장 메인은 보이그룹에서 세븐틴 인데 세븐틴이 새로운 앨범이 또 나오거든요 앨범과 함께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4분기에 또 숫자로 반영될 거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음 알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매출을 1조원을 기록했다 BTS 이슈 있었을 때 걱정이 많았었는데 극복하면서 와 대단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 두 분 다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서 좀 엔터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채널 EBC